집사2번째 그거 알아요? 먼지 곧 병원 갈 거야 병원 알아요? 먼지야 너 한국에 왔잖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 우린 말했다 병원 간다고 돈까스 아니에요? 돈까스 먹으러 갈 거예요? 병원 가자 병원 간다고 그랬어? 병원 간다 병원 간다 건강해지러 간다 아직 신었네? 병원이 코앞인데 오이고 왔어 오이고 왔어요 들어가 귀여워 올라와봐 왜 귀여워 왜 올라와나? 은지야 엄마 다녀올게 다녀올게 아이고 좋아해요 아이고 같이 다시 다행이다 tio 온지야 가자 오늘은 치료 아니야 어? 귀여워 왠지야 나가려고 귀여워 귀여워 너무 웃긴다 귀여워 그거 모르는거야? 눈갓 주머니 침 가득이야 내가 살렸다 침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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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vid 침가득 침 침 min